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학파 다듬고 있죠. 제 바시거든요. 뭐 이렇게 취재할 만한 건 못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뭐 취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비축창고라면 비축창고고 비축창고? 남들이 말하는 벙커는 아닌데 저기 돌로 노출된 데가 저기 돌 안반이 보이잖아요. 고압 철탑 아래. 저기 뭐? 여기 고압 철탑 보이잖아요. 그 아래 돌 바위 크게 보이잖아요. 바위 노출되어 보이잖아요. 거기가 근대 동굴이 있어요. 동굴 다루는 내가 미리 빼놨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동굴이거든요. 동굴이요? 네. 뭐 벙커 같은 건 잡는 그런 건 아니고. 우선 동굴에 가기 전에 찾은 산속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쌓아놓은 뗄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달인이 위기 상황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은신처이자 창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해 한동안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요. 그리고 저곳엔 달인을 가장 곰드린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 국수당 4달 치인데 4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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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 3, 10, 12, 12달이잖아요. 이게 1년분 2년분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2년분 식량 이야기가 있어요. 2년 동안? 네. 본격적인 식량. 오 이건 쌀이네 다. 숙포, 통조림류. 여기는 식용유, 국수. 비타민. 음. 그 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과 비상약품들까지. 이것만 있어도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그건 뭔가요? 아니 가득 찬 식량 창고에 또 뭘 넣으시는데? 독특한 자세로 식량을 채우는 탈인. 아주 빈틈없이 꽉꽉 채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힘들게 넣은 통조림들을 다시 꺼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간에 바깥쪽 통조림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깥쪽을 새로 가져온 통조림으로 채우시는데 이렇게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로테이션 회전을 시켜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사와요. 고놈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고놈을 저장을 하고 예전에 사온 걸 먹는 거죠. 그래서 늘 먼저 사온 걸 먼저 불출해서 먹는 겁니다. 2018년까지고 이것은 2016년까지니까 이것이 더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걸 빼먹고 새것을 넣어놓은 거죠. 2년이나 차이가 나네요. 준비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준비족, 프레퍼족이라고도 하고 생존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있기 전에 이게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 네. 취미생활의 일환이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 큰 태풍이 이 호수에 상류가 온 적이 있어서 천 미리 정도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현장까지 오기는 왔는데 너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끊어져서 나갈 수가 없게 됐죠. 그때 이제 완전 고립된 거죠. 그때는 이제 이런 준비는 안 했죠.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렇게 직접 겪은 태풍이 달인을 위기에 준비하게끔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연재해가 혹시 발생한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역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는 나의 공간에다가 은신처라든가 대피체가 있으면 좋겠다. 내 취미생활하고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갖게 됐죠. 아무리 안전한 창소라지만 그래도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뭐 다 들고 가실 수 없잖아요. 네. 비상사태 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여기 드론 입구에 보면은 네. 가장 빨리 반출할 수 있는 바로 문 근처에 배낭을 매달아 놨어요. 배낭이요? 네. 어디? 오오. 가방이요? 네. 이 배낭이요? 네. 배낭 이렇게 네. 내고 나가면 돼요. 이 작은 배낭에 과연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물, 쌀, 통조림, 속옷에 비상약까지 종류별로 꼼꼼히 챙겨놨습니다. 채소무품이죠. 이건 뭐 배낭이 아니라 작은 창고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배낭만 베고 나가면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인의 식량 창고에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또 다른 음식.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절임 음식들입니다. 아니요. 병조림형 병입니다. 오오. 절임 음식을 더 장기 보관하기 위해 빈 병을 끓는 물에 넣어 균을 없애준 뒤 절임 음식을 넣어주는 달인.